자 안녕하세요. 이제 이전 시간에 교생 선생님이랑 수업 잘 했었죠? 열심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짧게 이제 내용을 알려주고 마칠 건데요. 원래대로라면은 45분 동안 내내 수업을 해도 굉장히 길어졌을 수업을 선생님이 최대한 10분 쪽으로 압축해가지고 알려주도록 할게요. 대신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잘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교과서랑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요. 주제가 바로 도덕책으로 배우는 말빨 세지는 방법이에요. 어 조금 이상한가요?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을 제대로 실천을 잘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말빨이 세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피트 그러니까 부제는 뭐냐면은 3단 논법입니다. 자 논술을 배우거나 했던 친구들은 아마 알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3단 논법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덕 판단을 잘 내리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시작할게요. 자 먼저 3단 논법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3단 논법은 뭐냐? 그냥 간단하게 두 문장을 들었으면은 마지막 문장을 추리 가능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대전자회라고 하는 가장 커다란 주제가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소전제가 있습니다. 주로 많이 쓰이는 예시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는 주제예요. 자 이 두 문장만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한번 유추 그러니까 추리를 한번 해볼게요. 모든 사람은 죽는데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은 소크라테스는 어떻다?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두 문장만 알고 있는데도 마지막에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도출해내는 방법을 바로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3은 숫자 3이고요. 단은 이 단 한 개 두 개 세 개 이 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단 논법을 가지고서 도덕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구조적으로 보면은 뭐 a가 있고 그 다음 b가 있고 c가 있고 그래서 a는 b이다 그리고 c는 a이다 c는 b이다 이런 순서로 되는데요. 요게 조금 어려울 테니까 우선 한번 훑어보기만 할게요. 그래서 이걸로 응용이 수백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 대신에 다른 걸 넣어도 되고요. 죽는다라는 동사 대신에 다른 걸 넣어도 돼요.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다음 번으로 좀 넘어가면은 조금 음 그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영화관에서 이런 상황일 때 어떤 도덕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를 볼게요. 자 영화관에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요거 누굴까요? 뭘까요? 그렇죠. 휴대폰을 켜고 있는 거겠죠. 영화가 나오고 있는데 휴대폰을 이렇게 틀었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내 옆자리 아니면 내 앞자리에요. 자 그럼 우린 도덕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사실 판단. 어떤 사람이 휴대폰을 영화 보고 있는데 틀었다. 그죠? 그 다음 가치 판단. 아 짜증난다. 아 싫다. 라는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도덕 판단. 영화관에서 휴대폰을 키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보통 안 된다라는 게 답이겠죠. 이런 도덕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도덕 판단을 옆 사람 혹은 앞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3단론법을 통해서 조금 압축시켜서 볼게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 저기 짜증나니까 좀 핸드폰 좀 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나쁜 예시에요. 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관크라고 하는 이 휴대폰을 튼 사람에게 저기요. 영화 볼 때 폰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좀 방해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좀 방해되니까 좀 꺼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무작정 가서 저기 휴대폰 좀 끄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영화 볼 때 방해가 되고 방해가 되는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좀 꺼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논리적이고 말발이 좀 쎄 보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느냐. 자 먼저 같은 걸 찾아보면 이렇게 영화 볼 때 폰 사용한다 라는 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안 된다라는 동사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된다라는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면은 먼저 아까 얘기했던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것처럼 가장 큰 테두리가 되는 문장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도덕판단을 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도덕판단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을까요?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요. 이 대전제를 바로 도덕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도덕판단을 일반적인 도덕판단이라고 해서 네 글자로 도덕원리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죠?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 이런 도덕판단들이 도덕원리에 해당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도덕원리는 무엇이었냐면 다른 사람이 영화 볼 때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죠. 혹은 뭐 타인을 방해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전제 조금 더 작은 주제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 소전제는 사실 판단이거나 개별적인 도덕원리에요. 사실 판단은 뭐였죠? 그쵸? 진실이나 거짓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자 여기서는 사실 판단 뭐였죠? 그치? 영화 볼 때 폰 사용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이죠. 그래서 영화 볼 때 휴대폰 사용은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너 핸드폰 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도덕판단이죠. 영화 볼 때 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은 휴대폰을 지금 꺼야만 한다. 라는 도덕판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도덕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 근거 하나 도덕원리를 사용한 거고요. 근거 두 번째 사실 판단을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냥 막무가내로 휴대폰을 끄세요. 라는 것보다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도덕적 추론을 알게 되면 내가 도덕판단을 내렸을 때 근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예시를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이건 뭐 A, B, A, B인데요. 이건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 반에서 절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절도 사건이 흔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막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범인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 반에 CCTV를 설치하자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CCTV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각자 가치 판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좋다, 싫다, 뭐 나쁘다, 뭐 등등등.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주로 나올 수 있는 말들 선생님이 실제로 CCTV를 설치하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들었던, 선생님이 들었던 반응들은 되게 어떤 예시였냐면요. 뭐 말발 나쁜 예시라고는 하지만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 첫 번째, 아 쌤 그게 뭐예요? 싫어요. 기분 나빠요. 설치하지 말아요. 라는 거였어요. 기분 나쁘니까 설치하지 말아요. 라는 거는 나의 가치 판단. 그러니까 내 기분을 근거로 해서 도덕 판단을 내린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였으냐? 아 전 좋아요. 내 초상권도 없겠다. 뭐 내가 안 훔쳤겠다. 그냥 설치해요. 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한 가지? 뭐 두 가지의 사실 판단이 들어갔습니다. 뭐냐? 나는 초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는 훔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설치해야만 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 판단과 설치하자는 도덕 판단이 연관이 있을까요? 그치? 없겠죠? 그래서 요 두 예는 사실 그렇게 설득력을 크게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가? 3단 논법과 도덕 원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면 돼요. 여기에 플러스 사실 판단이 해당이 되는 거겠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도덕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도덕 판단이에요. 자 보시면은요. 자 찬성파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느냐? 적당한 예시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자 CCTV를 설치하면은 범죄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교실에 CCTV 설치하는 게 옳은 일 같아요.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무작정 아 설치해요 설치해 아 짜증나 그냥 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CCTV 설치하면은 범죄율이 낮아진다라는 사실 판단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알게 모르게 도덕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도덕 판단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뭘까? 한 번 찾아볼까요? 자 뭐였냐면요. 도덕 원리에 해당되는 거는 나쁜 짓을 예방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자 혹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옳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실 판단이 방금 말했던 CCTV는 범죄율을 낮춰 나쁜 짓, 범죄를 예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도덕 판단,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도덕 판단을 근거로 플러스 사실 판단까지 들어서 주장을 하면은 훨씬 더 논리적이고 말빨이 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과 유사하게 반대도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반대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주장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CCTV 설치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겠죠. 그래서 교실에 CCTV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역시 사실 판단을 근거로 해서 먼저 나왔어요. 하지만 이 속에 도덕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찾았을 것 같은데요. 자 모두한테 통용되는, 해당이 되는 도덕 판단은 뭐냐면요. 사생활 침해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혹은 사생활 침해는 뭐 나쁘다 하면 안 된다 등등.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을 내리면 CCTV를 설치하는 게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거죠. 실제로 CCTV가 교실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선생님도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생활 침해가 맞죠. 그래서 결론으로는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기분 나쁘니까 설치하지 말아요. 이게 아니라 사생활 침해인데 사생활 침해는 옳지 않으니까 설치하면 안 돼요.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 모든 건 사실 가치 판단입니다. 이 도덕 판단도 사실 판단을 근거로 했지만 사실 가치 판단이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3단 논법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느끼기에 굉장히 큰 설득력을 가져요. 좀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건 빨간 거 넘어가 버리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예시를 한 번 들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한 번 상황을 예시를 들어볼게요. 부모님이 저녁에 치킨을 사주신다고 해놓고는 시켜주시지 않습니다. 이때의 가능한 도덕적 추론은 그러니까 이때의 가능한 도덕적 판단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부모님 나빠요. 부모님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단순한 도덕적인 판단이에요. 이거를 근거를 첫 번째로는 도덕 원리를 찾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실 판단에서 근거를 찾아서 도덕 판단을 내리고 이거를 부모님께 전달할 경우에 보다 크게 부모님에게 타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타격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타격이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요.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은 도덕적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도덕 원리를 가져와야겠죠. 부모님이 저녁에 치킨을 사준다고 했는데 안 사줬어요. 이 행동이 뭘까요? 그렇죠.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모든 전세계에 해당되는 도덕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도덕 원리가 맞겠죠. 그래서 거짓말은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이다 라는 도덕 원리가 들어가요. 하면 안 된다 라는 하지 말아야 해요 라는 도덕 판단이 들어가고요. 근데 뭐랄까 치킨을 사주신다고 해놓고 사주지 않는 거는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라는 사실 판단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까 치킨을 사준다고 약속해놓고 사주지 않는 행위는 이 거짓말은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예요. 하지 마세요. 빨리 약속 지키세요. 라고 도덕 판단을 내려서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설득력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거짓말 나쁜 거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 사준다고 해놓고 안 사주는 건 거짓말인데요. 엄마 아빠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도덕적인 모습을 보이셔야죠.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뭐 부작용으로는 이제 뭐 말대꾸하지 말라고 혼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는 이제 컸으니까 더 이상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랑 얘기를 못하는 거랑은 달라요. 엄마 아빠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소리 지르고 문 닫고 들어가버리고 아 짜증나 이러고 끝내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은 도덕적 추론인 거고요. 우리의 주장은 도덕 판단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도덕책을 통해서 배우는 말발 세지는 방법이었습니다. 이해가 될까요? 물론 실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강요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교과서에서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여기까지만 배우고 넘어갈게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교과서 44페이지와 45페이지를 풀어보는 거예요. 이 정답을 맞추긴 조금 어려울 테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만 보면 됩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정답은 등교 계약 후에 같이 한번 맞춰볼 거니까요. 그냥 풀어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성찰 아래에 있는 것까지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오늘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꽤 정신 사나웠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우리 다음 시간인 금요일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교생선생님은 다음 주에 수업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 봅시다. 안녕 안녕